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첫 자리에 들어서는 대단지 스테이트 아파트를 소개할까 합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위치는 평택시 화양지구 공동 A블럭에 위치하며 총 14개동 1571세대로 공급됩니다 아파트 높이는 지하 2층, 지상 31층으로 화양지구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로 일부 고층 세대에서는 서예바다 오션뷰가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델하우스 관람하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타입은 총 5개 타입으로 72타입, 76타입, 84A타입, 84B타입, 84C타입이며 주차대수는 2,211대로 세대당 1.4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상에는 차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차별화된 디자인과 단지 특화를 통해 품격을 높이고 커뮤니티 공간에는 독서실, 맘키즈카페, 스크린 골프 연습장, 피트니스 클럽, 영상과 오디오를 감상할 수 있는 AV룸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어린이집, 다함께 돌봄센터, 작은 도서관도 지어집니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로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선착순으로 분양받을 수 있고 중도금 대출 또한 보증금에 관계없이 세대당 2건, LTV는 최대 70%까지 가능합니다 투자로 보시는 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시는 취득세 및 양독세 중가도 완화되어 고금리의 중도금 대출 또한 무이자로 진행됩니다 지금이 저렴한 분양가에 미래가치까지 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네요 미래가 기다려지는 곳, 힐스테이트는 현재 방문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 오니 모델하우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대표번호로 꼭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84B 타입 유니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